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웃으면 돼요 지금 이 순간 너와 날 잊지 못한 너무 귀여워 아 너무 웃을 것 같아 웃으면 돼요 오렌지 방구 오렌지 방구 누가 꼽나 니가 꼽지 방구 오렌지 방구 누가 꼽나 아니 아니 이게 너무 웃겨 너무 웃겨 아 진짜 아 진짜 진짜 아 진짜 근데 왜 오렌지 방구 진짜 오렌지 방구 진짜 우리만에 휴경품같고 진짜 오렌지 방구 한 번 더 해봐 박캠 박캠 주인이 먼저 가 오렌지 방구 누가 꼽나 니가 꼽지 방구 아 아이 냄새 오렌지 방구 누가 꼽지 방구 아이 냄새 오렌지 방구 오렌지 방구 누가 꼽나 오렌지 방구 누가 꼽나 니가 꼽지 방구 방구 오렌지 방구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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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웃기다 나 기다리고 있었어 나 기다리고 있었어 오 푸드덕 방 오 푸드덕 나 주알로 남찬이 형 기다리고 있었거든 이건 무조건 다 다 끝낼 수 있다라는 다 끝낼 수 있다라는 다 끝낼 수 있다라는 방구 아이 싼거잖아 이거 대박이다 진짜 안 내면 디저트 사기 가위바위보 안 내면 디저트 사기 가위바위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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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타위바위보 아 진짜 너무 웃기네 진짜 따뜻한 포켓 크림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잘 먹겠습니다 국뿔인 줄 알았어 피부 좋아서는 뭔데요 이게? 이게 선식인데 이게 피부 노화도 나 원래 맛있을 것 같은데 선식이 형은 잘 먹을 것 같은데 무카로야 무카로 그냥 근데 형 생각보다 맛있어 너무 맛있는데 약간 잘 먹을 줄 알았어 오 이거 뭐야 이렇게 달려채에도 효과가 좋고 오와 강제 몸을 맑게 하나 보다 네 다행히 나와 아 아 아 자 여러분 오늘은 저희 일정이 뭔가요? 오늘은 네 광관을 아마 하게 될 거고요 태국 오늘 거의 간다는데요? 박물관인데 박물관 아 정말요? 오늘 뭐 요리 만들기는 있다던데 수원기 느낌이야 요리 만들기 요리 만들기는 뭐죠? 요리하기 어 그거 내가 1등 하겠다 어 그거 내가 1등 하겠다 어 그거 내가 1등 하겠다 와 대 1등 하겠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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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본인만의 스타일이 있지 약간 까맣게 만들기 약간 까맣게 만들기 와 진짜 잘 만들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막 추상된 꽃이나 그런 거 어제 같은 경우에는 할 수 있잖아 그쵸 정말 태국의 전통을 느낄 수 있는 태국에서만 할 수 있는 그런 느낌? 태국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건 코끼리가 춤춘 거 바로 앞에서 오 맞아 맞아 진짜 너무 신기했고 코끼리가 나는 말을 잘 듣는지도 처음 알았어요 맞아 누울 줄도 알고 춤도 출 줄 알고 해서 재밌었던 거 같고 아 더워 아 더워 와 약간 그런 느낌인데 동물원 사파린 느낌인데 들어가 볼까요? 갑시다 갑시다 끝 …. coulir 그냥 나왔으면 되는데 말인데 문을 열었을 때 쫙 펼쳐지던 그 느낌이 되게 생생해서 아 맞아 옆에서 유명수분들이 춤춰주시고 악기 쳐주시고 품길이가 막 코구를 휘두르고 있고 팝콘 같은 것도 걸어주시고 꽃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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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뜯어먹었는데 배고팠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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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약간 나는 운동하는 중에 살짝 자다가도 잠이 덜 깨서 자다가 덜 깬 상태로 문을 딱 열었는데 약간 잠이 덜 깨면 흐림 엉뚱하잖아 흐림 엉뚱하는데 거기서 막 북치고 노래하고 꽃길에 숨치니까 흐린다 뭐지? 여기 어디지? 여기 뭐야? 여기 뭐야? 꽃길이 이렇게 가까이서 보면 처음인데? 귀여워 근데 너무 귀여운데? 어? 야 이거 머리 봐 머리카락 봐 왜? BN 유우 지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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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왠지 뭉아 왜왜왜 our spin voorverton 진짜 mansion 이거 맞춰주신다봐 맞추고 싶은다봐 무슨 이거 먹어도 돼? 애교 부리는 건가 보다 귀여워 약간 그런 건가? 강아지로 치면 빵! 근데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게 맞지? 보고 있는 게 맞아 인형 보고 있는 거 같아 알고 보니까 사람 아니야? 박수! 박수, 박수 박수, 박수 지성이 형! 당근 형 먹으래요 이거 약간 호떡 붕어빵 그런 느낌인가봐 한국에서 파는 붕어빵 계란빵 아, 코코넛 케이크 코코넛 핫케이크 찍어 먹으면 될까? 진짜 맛있다 나 안 먹고 안 먹고 있었던 맛까지 그런 맛이 나네요 붕어빵인데 코코넛이 들어있는 붕어빵 너무 많이 드신다 근데 진짜 맛있긴 하다 아니, 너 그걸 생각났어 코코넛 붕어빵 같은 거 아아 아아 야, 내가 보고 그거 침묵을 팔려고 지금 알아볼게 진짜 하나만에서만 해야 돼 코코넛 핫케이크예요 진짜 맛있을 수도 없어 명동 같은 데서 팔면 많이 생길 것 같아 코코넛 핫케이크예요 아, 그래요? 진짜 맛있어 나도 너무 맛있는데? 아, 옥수수가 있구나 아, 네 아니, 이거 왜 한국에서 안 팔지? 그니까, 한국에서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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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휴게소 팔면 진짜 코코넛 구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닌가? 아, 어머네 여기서 똑같아 역시 아, 진짜? 머리가 기살받아 한 번 어, 이거 어디에 봐도 되는 건가 봐 아, 이거 진짜 오 다 해본다, 재밌는 건 다 해봐 음 와 아, 아니야 땀띠는 죽는 줄 알았어요 아, 좋았었는데 아, 너무 아, 근데 아, 근데 죽었잖아 그릴 수 있어 너무 잘 어울렸어 아, 진짜로 화려하다 어 판타스틱 판타스틱 판타스틱한 걸로 정동무상 시험하는 곳이야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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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윤석훈 같다 윤석훈 베리 판타스틱 세포 혼자 들어 perdre 나한테 제일 잘 어울리는 걸로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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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ί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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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ww, 먹었, 커 affects 김cal start 다็ Edgar 한 번 더 입어야 할게 뭐하고 다 입어야 해? 다 입어야 해 잘 어울린다 잘 어울린다 잘 어울린다 성원 너무 멋있다 와 성원 형 너무 멋있는데 중국 음악 아닌가요? 이게 뭐였다 이게 뭐였다 근데.. 나 이렇게 짜증나.. 살이 흘리만 하죠 아니.. 맞아서 맞아서 맞아서.. 한 몇 대 맞아서 안 맞을 것 같아 근데.. 오.. 용카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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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마? How much is this? 5밥? 2밥? 메일로? 귀엽다 Can I try? Can I make? 어우.. 저 너무 덥겠다 여러분 제가.. 만들어 보겠습니다 뭐라고요? 잡스 오빠 한국이신 것 같은데? 한국 아니시죠? 아니에요 이거 파시는 분이에요? 맞아요 이거 왜 이러시는 분이니까? 옥수수 많이 옥수수 옥수수예요? 한국말 할 줄 아세요? 좋으세요 뭐 어때요? 지금 하시는데.. 통화인데 저.. 우리 아들이.. K-POP 굉장히 좋아해요 K-POP 나 너무 사랑해요 K-POP 좋아하나 K-POP 좋아하나 K-POP 좋아하나 K-POP 좋아하나 K-POP 좋아하나 K-POP 좋아하나 내가 아빠야 혹시 아저씨 vesemn zasına rose x2 OK H مت też K-POP 좋아해요 K-POP 좋아해요 저장 맘을 혼자 찍을 때 너무 Sleep 찍을게요 하나 둘 셋 진짜 진짜 잘한다 여러분 저희가 또 구경하고 싶었던 게 있지 않습니까? 맞습니다 어디로 가볼까요? 저쪽이었나? 저쪽으로 한번 가보자 이렇게 한 바퀴 돌아볼까요? 한 바퀴 쭉 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 대나무집 대나무집 탕 여기 시원할 것 같긴 해요 여기 뭐지? 어? 뭐 저 관리나 더 좀 읽어줘 성파라마시나 그러니까 여긴 과일원인데 수목원 수목원 수목 아 여기가 과자 과수원인데 과일을 과자고는 안 된대요 우와 수와디카 수와디카 여기 다 여기 그냥 여기서 먹으면 두리안 먹어볼까? 두리안? 먹어봅시다 먹어도 되나? 두리안 저거 아니야 저거? 두리안 저거 아니야 저거? 두리안 그거 엎드려서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이거 까야 앉아서 좀 먹을까? 과일 좀 좀 먹을까? 형! 여기에요? 우리랑 게임에서 진산 먹어보기 오케이 뭐? 이거 맛있어 어 이거 맛있어 아 이거 그거 우리 결혼식장 가면 나오는 이거는 이거 맛있냐? 우맛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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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Sometimes 두리안 tariff 여행을 오시면 두리안 tenerum 꼭 드셜 본 그게 냄새가 고약하지 맛은 진짜 고장 두리안 나아 두리안 나야돼 두리안 나야돼 두리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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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 megogo 이거 뭐야니? 와 이거 뭐야 진짜 이거 이상해 이거 냄새가 이상해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진짜 나 진짜 모르겠다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아니지 하나 다 뜯어버려야지 형 맛있어요 하나 하나 먹어야 하나 진짜로? 이거 뺏어 두 명 두 명 두 명 두 명 한 명 먹고 근데 이 냄새는 중고에서 뭐야 아니지 하나 다 뜯어버려야지 아니지 하나 맛도 돼 이게 무슨 새키에서 맛있는 음식이야 내가 먹어볼게 달인 윤석은 생긴 거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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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직원분이 되게 씁쓸하게 웃고 왔어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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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딸건이 아니고 이런 건 남다 나도 못 먹어 그렇지 그렇지 딸건 못 남아 그거 3개는 뭐라고? 야 그거 만들라는 주변아 이거 분명ne 하장님이야 자! 저희가 이제 오늘을 위해서 이제 태국 기념으로 기념품들 산 다음에 이제 선물을 드리는 그쵸? 그런 그거 준비했죠 또 원어스럴 오너츠로 블랙 자 골라 봅시다 어디로 가야지 되게 막 궁전에 온 것 같아요 약간 연꽃이네 뭔가 많다 전통 망고 말린건가 만지면 사야되잖아 망고 비누 비누에요? 내가 사고싶다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지지 지금 담을 수 있나? 파인애플도 있네요 향도 향도 좋네 망고 비누가 아무래도 우리가 레몬 스티키라이스도 거제 꽃 한개 하나 갑시다 좋아요 소득이 아주 좋아요 개인적으로 태국 손수건을 태국 손수건을 태국 손수건이요? 사고싶건데 아 오우 전통 맛 그런가봐 키링이다 수다 수다 와우 뭘 골라야될까 이건 얼마죠? 이건 얼마죠? 이건 얼마죠? 이건 얼마죠? 제가 예상할 때 15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 아 아 향 좋아 내가 형들이 있어 오케이 난 이거를 이거 진짜 많아 루투쓰고 이거 이렇게 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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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기 뭐 만약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